네, 안녕하세요. 이은영TV와 박영숙미래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한정미래 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오셨는지 우리 옆에 박영숙 교수님도 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요. 조금 선선해요. 근데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저기 지금 아랍에서는 몇백명, 몇천명이 죽고 죽고 그래요. 술래가서 죽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올해 여름도 여러분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준비해 오신 이야기가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갑자기 미국 친구가 사실은 우리 남편 친구인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파리에 가야 된대요. 왜 파리에 가냐니까 지금 파리에 샌르강에 똥싸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오, 진짜요? 네, 똥싸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자기도 가서 똥을 싸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막 그런 정부에 불만도 많고. 특히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에 수영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똥을 잘 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싸면 안 되고 그날 뭐 8종 무슨 3종 경기 막 할 때 거기에 딱 지나가도록 똥이 둥둥 떠나는데 지나가도록 저 위에 그렇죠? 저 윗동네에서 차를 맞춰가지고 똥을 잘 싸야 된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좀 살았어요. 제가 불효로 전공하고 처음에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불효 전공도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파리에 제3대학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파리에 샌르강에서 노숙도 하고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아니 뭐 집이 없어서 노숙한 것보다 왜 좀 재미로웠잖아요. 뭐 히피가 되어보자 뭐 이런 거. 아무튼 제가 너무 이게 사랑하는 샌르강인데 거기에다가 똥 싸러 간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샌르강이 사실은 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정말 고향과 같은 그런 강이잖아요. 향수와 정서와 추억과 이런 사랑과 그렇죠, 그렇죠. 샌르강 빠지면 영화가 안 되고 그렇죠? 파리가 없어요. 파리가 사는 샌르강 빼면은. 여기다 지금 똥을 싸자고 하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사회의 불만, 올림픽 조직에 대한 불만 이런 사람들이 똥 싸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검찰이 민원실에서 똥을 싸가지고 검사 이름이 박상용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최근에도 진짜 이 만취한 부장검사가 이 민원실에다가 지금 대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어디다 챙겨서 말도 못해. 기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이걸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이게 청문회에서 크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수상검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활비 가지고 그냥 엄청 먹더니 막 그냥 소화를 못 시켜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네. 특활비로고 사실은 저도 외교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검찰들의 가족을 해외 유학 보낼 때 도와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 한두 번 그렇죠. 검찰들하고 술 마시는 자리에 몇 번 가게 됐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요? 실제로 그렇죠. 구두에다가 구두를 이렇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숙이면 요 끝에 구두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양주죠. 양주하고 소주하고 부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신발 들어 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이 오빠 없어져야 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사람이 뭐 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활비부터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활비를 줄이자. 네. 오늘 또 보니까 조국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없애자 해서 검찰청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 기소청? 기소청?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검찰 아예 없애버리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프랑스는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림픽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림픽 그때쯤 되면 최고 더울 날씨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그렇죠. 마라톤 하다가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더군다나 환경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더워지는데 샌드방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치우자. 무슨 뭘 하자라고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섞인 사람들이 그래? 말도 안 들어? 아니면 우리가 뭐 아무튼 그러면서 똥 전쟁을 벌이자. 아유. 그런데 옛날에 예전에 왕이 살았던 시대에 중세 시대에도 이 프랑스는 거리거리에 막 우염물 배설물 그렇죠. 배설행위 같은 것이 가장 강력한 항의라고 합니다. 내가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저 궁궐에 있는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똥을 투척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똥투척 제일 큰 사건은 김두환? 아 맞아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똥을 투척했어요. 아무튼 그게 역사에 남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사람 투척한 뒤에. 처럼 프랑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4년 프랑스의 농부들이 농업정책에 불만을 싣고 아 똥을 그렇죠. 이게 똥 자체라기보다 막 똥 섞인 지푸라기 오염물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온천하게 갖다 뿌렸거든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똥 퍼포먼스 미국도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2011년에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오큐파이 그렇죠. 오큐파이 시위대들이 월스트리트저널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뭐 저저저저 기르기들아. 맞아. 똥물을 투척을 했군요. 똥물을 투척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또 축구팬들이 한 일을 하면서 구단의 운영 불만 부패. 구단이 부정부패했다고. 우리 축협도 똥물 좀 갖다 퍼포먼을 할 것 같은데요. 구단의 운영에 불만이 있거나 또 협회 운영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럴 때 경기장 밖에 폐설물을 갖다 퍼포먼스요. 또 영국에 1970년대 영국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주택 문제 때문에. 네. 시청 앞에서 또 폐설물을 투척했어요. 주로 뭐 아무튼 거대한 이런 데모 그렇죠 이런 퍼포먼스로 사람들이 쭉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똥 퍼포먼스 똥싸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어 있어요. 네. 고대 로마의 폭정 왕이 폭정에 대한 이런 불만으로 황제의 동상에다가 똥칠을 한 거예요. 똥칠을. 옛날에는 동상이 여기저기 많았 잖아요. 똥을 발라놓은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는 봉근시대 불평등 에 대한 저항으로 소장료나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자들에게 똥을 던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가 났으면 다 처먹어야 하는 게 똥을 던지겠어요. 그렇죠. 인도는 19세기 1800년도에 영국 식민지 시대에 인도 독립운동 가들이 영국 상품에다가 또 똥칠을 해서 사지 말라고. 바바리 뭐 이런 데 영국 상품 영국 부자기. 명품에다가. 그렇죠. 차이나 뭐 이런 똥을 해서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지를 표현을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러한 역사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정부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똥을 싸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올림픽이 되기 전에 올림픽 그 삼정경기 하는 날. 그 날에 딱 맞춰서 똥이. 똥이 둥둥둥 떠다니게. 똥이 그 사람들이 헤엄치는 곳으로 떠다니게. 아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자. 거기에 그게 이제 막 운동처럼 벌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남편 친구 미국인이. 우리 가자. 프랑스 가자. 똥 새로 가자. 아따 정말. 이 마크롱이 지금 유럽의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요. 우경화 지금 일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나 이런 거에 좀 지금 폭발한 국민들이. 그렇죠. 퍼포먼스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지금 후임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게 끌고 갈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아무튼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옛날에 뭐 정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그렇게 푸틴이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독재가 아니면 자꾸 바뀌어요.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꾼다고 합니다. 불만이 앞에서 눈에 딱 보면 아니거든요. 불만이. 권력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똥을 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gpt4o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사진을 좀 보여줘 했더니. 아유 진짜. 어이구.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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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척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리고 여기는 뭐. 이거는 이것도 지금 체치 pt가 그린 건가요? 사진이에요. 사진이죠. 사진이에요. 사진. 이렇게 엄청나게 농부들이. 농부들이 시위한 거. 여기는 진짜 똥을 실제로 썩은 감자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막 투척을 하고 있는 거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때 이제 배설물 그죠. 이때 배설물을 그냥 월스트리트에 비해 하는 거고. 그때는 진짜 많이 싸웠죠. 미국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때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가 전생에 다 지금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 축구팬들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축구팬들이 그 구단의 그죠. 구단의 항의하는. 구단의 항의하는. 운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게 그렇죠. 영국의 주택물에 대한 배설물. 그렇죠. 영국 주택 배설물. 이건 진짜 이 동물이네요. 동물. 동물. 이렇게 그래서 폴리스가 나와가지고 그죠. 물로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똥지개를 치고 다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수세식. 네.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센강에 똥 싸자라는. 분뇨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틀 전 3일 전에 그죠. 지금 뭐 영국의 프랑스의 신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철인 3종 수영할 때. 네. 수영 마라톤 할 때. 오픈 워터 스위밍의 장소로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곳 센강. 고기를 똥이 그죠. 딱 맞춰가지고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수질이 스포츠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깨끗이 청소하자고 했는데. 대장균 등 세균이 기준치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대요. 그렇죠. 센강의 무리. 그렇죠. 23일 정오에 오물이 중심부로 도달할지 알려주는 계산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똥을 뿌리려면 우리 같으면 저 위에 그죠. 뭐 어디 양평에서는. 양평에서부터 싸야 돼요. 그렇죠. 양평에서는 며칠에 싸야 돼. 몇 시에 싸야 돼. 그런 식으로 센강 위에 그죠. 지역마다 지금 현재 거기 와서 똥을 싸라라고. 몇 시에 싸면 내려간다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강에 똥 싸자면 파리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수질관리 실패. 이게 제일 큰 거죠. 지금 이 수영 철인 3종 경기 준비하는 선수들도 지금 아주 바짝 긴장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똥 먹어야 하는 거죠. 네. 불편합니다. 이거. 그래서 대전견 이런 문제 있고 정치적인 조롱이죠. 그렇죠. 무책임 정부와 시정부 특히 뭐 마크론뿐만 아니라 시장에게도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다. 올림픽 준비에 대한 불만 올림픽 준비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불평분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수질 개선이 부실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아니 우리나라도 부산 엑스포 안 됐으니까 똥물을 거기다가 어디다 갖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어디죠. 전라도에 전라북도에. 새만금. 새만금 행사 잘못됐을 때 그냥 화장실에 엉망이었잖아요. 그때 똥물을 갖다 부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사회적인 분노의 발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샌강 수질 문제가 지금까지 환경론자들이 그렇죠. 환경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촉구했지만은 그게 사회적인 불만의 그렇죠. 불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종 경기. 그렇죠. 샌강이 이렇게 똥이 뜯어들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수들. 뜯어들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끔찍하죠. 샌강이 그렇죠. 네. 네. 파리 수질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국의 정부들은요. 우리 여기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수질관리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똥 싸러 한강으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양평까지 올라가서. 맞아요. 올라가서 똥 싸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검찰 대기실에만 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질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챗GPT4O가 지금 민원실에 똥 싼 검사들 그려달라고 했더니 검사들을 엄청 많이 그려놨네요. 네. 그걸 제가요. 그게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그렇죠. 왜 손생강에 똥 싸자라는 메시지 뭐 이런 거 다 보시고 부장검사 이거를 제가 기사를 올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검사들을 엄청 많이 그려놨어요. 네. 왜냐하면 그 술판이고 특할비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그렇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싸움이 났다. 술과 뭐 이런 거를 내가 상황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죠. 이거 술판이 있잖아요. 술판이 있어요. 술판이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미국 거니까 자 밑에 고밑에 걸 보면요. 똥을 이제 색깔을 너무 이게 똥인지 지금 피같이 그렸는데 일단 이거 똥이에요. 그렇죠. 똥이 다 지금 물어요.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줬어요. 맨 처음에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으로 그려줘. 내가 그리고 검사였다. 이 사람들은 또 비즈니스맨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에요. 미국의 검찰이 이거거든요. 검찰들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식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다니까 두 번째로 그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 사람을 얼굴을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위에 이제 이거를 기사를 딱 올리고 검찰 내부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올리고 그다음에 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 컴마 사진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없을 때는 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이 지가 오히려 그림을 그려줘요.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나 이런 건 진짜 검사들 같아요. 잘 보셨어요. 그렇죠. 고함치고 뭐 아무튼 저쪽 뒤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윤석열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러네요. 저 뒤에 윤석열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대통령이 닮은 분이. 아무튼 미국에서 한국에 술판 벌리고 대기실 검찰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똥 싼 그림을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려줬다 라는 게 재미있는 사항입니다. 요거 그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저거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내가 스테이블 디퓨전 돌려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이 그 첫 GPT를 넘어선 그 4-O. 그렇죠. GPT 4-O. 네. 뭐 제가 여러 가지를 4-O에 연결시켜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 거기에다가 제미나이 그죠 뭐 클로드 등등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별한 게 그죠 지금 AI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고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러고 그죠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파리 생강에 똥 싼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지금 그죠 외국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국 검찰은 대기실에서 대기실 바닥에서 똥 싼다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항의에 저항의 표현으로 똥을 투척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특할비로 그냥 특할비 사람도 저항이지 싸우다가 뚜디를 맞았으니까 그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똥 칠을 벽에다가 똥 칠을 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괴로우셨다면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